나 그대와 저 디마주 말 한마디 못해서 동전 두 개 꺼내 넣어 전화를 걸어 신호 가는 동안 두근거리며 내 마음 떨려 어린 아이의 목소리 전화에 나와 누구 찾으세요 귀여운 꼬마야 잘 부탁한다 그녀의 웃음이 여기까지 들리네 행복한 저녁시간 방해된 건 혹시 아닌지 나 같이 함께 즐거운 기분이 되었어 망설였던 내 마음 어딘가 사라지고 없네 내가 좋아하는 그녀 때문이지 우리는 아마도 쉽게 친해질 거야 이렇게 멀리서도 같은 느낌을 갖잖니 너 저건 그날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 이제는 멋진 사랑 그것만이 훌나온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웃음이 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웃음 opportunity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웃음이 될 수 있다 안녕히 가세요